한 버스가 중국의 시골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젊은 여성 운전수와 열댓 명의 건장한 장정들이 타고 있는데요. 한편 몇 시간째 버스를 기다리던 한 청년. 버스가 보이자 가방을 챙기며 기분 좋게 버스에 올라 갑자기 담배를 피우는데 연기를 마구 내뿜어도 장정 중 누구 하나 불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버스는 그렇게 한참을 더 달리고 청년은 어느덧 잠에 띄는데 웬 남자 두 명이 도로에서 도움을 청하자 운전수가 문을 열어 안부를 묻는데요. 강도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전부 뜯어 철수하려는데 운전수를 응시하던 강도 운전수를 겁탈하려 드는데 보다 못한 청년이 홀로 운전수를 구하러 가고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죠. 청년은 칼을 맞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운전수는 겁탈당합니다. 일을 마친 강도들은 도주하고 만신상의가 된 운전수가 겨우 몸을 일으켜 간신히 버스에 오르는데 사람들은 그저 눈을 피할 뿐이었고 운전수는 자리에서 한참을 더 고통스러워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강아지 인형을 보며 운전수는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사과를 하며 차에 오르는 청년 운전수는 갑자기 승차를 거부하고 청년은 억울하게 버스에서 쫓겨나며 버스는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청년은 다행히 차를 얻어 타는데 성공하고 목적지 근처에서 웬 경찰차를 발견하고 멈춰 서는데 도착한 곳은 교통사고 현장 사고 차량은 청년이 탔던 버스였고 청년은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오늘 리뷰한 영화 버스 44는 1998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화이며 생존자 우에카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남을 돕는 것을 꺼리는 일명 무관심병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남을 돕다 오히려 변을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회가 더 병들지 않도록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강한 무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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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